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. 오늘 추천드릴 상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홈카페템 추천 탑5입니다.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.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블 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. 첫 번째 제품은 타임모어 스마트 전기 커피포트입니다. 용량은 0.8리터의 물을 한 번에 끓일 수 있습니다. 주요 기능으로는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물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좁은 노즐을 통해 드릴 커피 내리기 좋은 디자인입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게 생겼기에 홈카페의 감성을 더해줄 것입니다. 두 번째 제품은 타임모어 전자저울입니다. 주방에 하나 가지고 있기에 매우 유용한 전자저울입니다. 커피 전용 저울이라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고 소수점 무게까지 정확히 측정해주는 저울입니다. C타입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어 건전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. 한 번 충전에 24시간을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한 번 충전으로 한 달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제품은 하이브레우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. 저가형 제품답지 않게 테인레스로 마감이 되어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물 온도를 1도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19바의 압력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머신의 포터필터의 경우 58mm로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라서 호환되는 제품을 구입하기도 좋습니다. 추가적으로 스팀도 잘 나와서 홈 라떼를 도전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입니다. 네 번째 정압 커피 템퍼입니다.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때 포터필터에 커피를 템핑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높은 마감도가 특징입니다. 스테인레스와 월넛나무를 적절히 조화한 디자인으로 사이에 스프링이 들어있어 30바의 압력으로 균일하게 템핑할 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 51, 53, 58mm 사이즈가 있어 사용하실 사이즈를 정확히 구매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수동 킹그라인더입니다. 작지만 만듦새와 그라인더 날의 제작 수준이 높은 제품으로 유명합니다. 몸통을 돌려 비어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용도에 맞는 분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집에 전동 그라인더가 없는 경우 생두를 직접 갈아서 커피를 내린다면 유명 감성 카페에서 맛보던 커피를 홈카페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크기가 작기에 캠핑에 가져가시거나 집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. 이상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평점이 높은 홈카페 상품을 추천드렸습니다. 알림,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링크가